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나팔소리 언제 들어도 우리들에게 희망과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뇌리와 우리의 상념 속에서도 그냥 알맞게 그려지는 벅댄 소식을 전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과 같이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재선이 되면서 Save America,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는 Save America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미국을 만든다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웠길래 제가 이 Save America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 회복은 예스, 그러나 기독교 강요는 노 사실 지금 미국 사회가 여러 가지 세대 간에 아니면 또 여러 이념 간에 아니면 또 이렇게 정권 간에 양분화되어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쩌면 이번 사건 때문에 굉장히 종교 간의 갈등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Save America 다시 미국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하는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소식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기독교가 그런 아름다운 기독교 정신이 아름답고 사랑이지만은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이죠 지난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God bless the US의 Bible이라고 하는 생명의 Bible 성경을 이렇게 또 이렇게 더 새로 출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지난 3월이죠 그러면서 여러 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또 복된 소식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이렇게 염려와 관심을 가질 수 염려와 이렇게 우려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말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들의 집에 성경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는 가장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성경을 집에다 성경을 놓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여러분들에게 장려하는 이건 나에게 아주 정말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We must make America pray again 우리는 미국이 다시 기도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보았을 때 이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죠 정말 미국이 다시 기도해야 되고 집에마다 성경책이 있다는 것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복된 일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정신은 우리들의 해외해진 도덕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높은 표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우려하기를 이 성경은 God bless the USA Bible인데 이 안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 미국의 권리장전 헌법이죠 헌법에 들어있는 권리장전과 미국 독립선언문의 전문을 성경에 이렇게 헤드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주심이 돼야 되지 미국의 헌법이 중심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영접해서 주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북녘당에 있는 북한에다가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정말 김정은이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북한 동포들을 말이지 하나님 백성되게 해야 된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내용으로 바라보시면 아무런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이제 그러나 이제 또 우회하는 데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28일 대선 일주일 전입니다 대선 한 주일 전에 텍사스에서 미 주요 이런 신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National Pays Advisory Board라고 하는 미국의 대한민국이 나오네요 미국의 그런 신앙을 좀 더 진작시키고 미국의 신앙에 원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부분들을 고치하는 자문위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되기 전이죠 연설하는데 트럼프는 미국이 뭐가 필요하냐 신앙이 필요하다 미국은 신앙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막 신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모여들었던 유수한 미국 교계 지도자들이 소위 그야말로 어깨에 손을 얹고 그야말로 폭탄 기도를 하는 그런 일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바라봐서 개신교 입장 기독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같은 신앙을 하면서 그런 신앙으로 백성들을 잘 고치한다는 건 복된 일입니다 참 그런 일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앙이 정말 이렇게 기독교적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적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반대하고 답보할 아무런 그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관에서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제가 보면서 그래요 참 생각들이 많구나 단순하지 않구나 그리고 드러난 것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까지 막 사사시 파헤치면서 이럴 거라고 하는 때로는 추측까지 해가면서 염려를 하는데 2024년 이렇게 미국에 있는 공화당에서 그들이 미국에 있는 공화당에서 뭘 내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선거를 할 때는 선거 공약이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어떤 정책을 이렇게 수립할 때는 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정책들 그러면서 100가지를 내세웠지만 여기에 이제 20가지 아니 그중에 핵심 여결이 되는 이런 것들을 내놓고 추진했고 대선에 임했고 또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쯤 내용을 조금 아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2024년에 지금 대선 공약이면서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즉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의 서문이나 그 내용은 이런 제목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서문에 뭐라고 냈는가 아메리카 퍼스트다 미국 우선이다 미국 제일이다 이게 제가 오래전에 아메리카 퍼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유엔에서 설교할 때 아메리카 퍼스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우선주의다라고 하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 챙긴다고 하는 의미에서 아메리카 퍼스트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이런 말도 될 수 있죠 미국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미국이 먼저 앞장선다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하는 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인지 그 일은 좀 돌아보겠어요 어떤 일인지 미국이 앞장선다 이런 의미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뭘 미국이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국익을 우선을 하면서 이들이 뭘 공약으로 돼서 하고 뭘 추진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A return to common sense 즉 상식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게 이들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상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말은 미국 사회가 지금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가 됐다 이런 말이죠 많이 그런 근심이 되는 거 사실이죠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로 지금 돼 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대적인 갈등 또 타벌 간의 갈등 또 여러 나라 다양한 이런 개친 빈부의 격차 뿐만 아니라 무슨 인종 갈등, 인종 차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지금 뒤범벅이 돼가지고 거의 혼란 가운데 들어가다시피 돼 있는데 오늘 겨울인가 미국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이라고 말했죠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 다 됐다 왜냐하면 저 미국 같은 선진한 나라 저 미국 같은 민주화된 나라에서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저 정말 신사의 나라에서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꿈의 나라에서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야 정말 상식 밖인데? 이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오죽 그런 생각을 더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미국이 커먼 센스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어떻게 되겠다 다시 더럽히 그런 것이 그들의 주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20개의 아주 핵심 이런 어젠다들을 내놓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20개의 어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염려하거나 이럴 것들은 없어요 말 그대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만약 보도 문제, 국경 문제,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을 왜? 미국 사회가 불법 이민자들이 지난 이렇게 순전 가능할 때 한 1,300만이 들어왔다 그래요 1,300만 그런데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성폭력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미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은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내려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미국 사회가 이런 세계에서 다시 세계 어떤 그런 미국의 세계 리더십을 다시 확보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택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그저 우리가 여기 보면 미국에 이렇게 뭘 얘기한다고 하는가 하면 말하면 미국의 권리장전이죠 말하면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신앙의 자유 그다음에 여기 또 무슨 개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무기를 소지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특별히 여기 7번째 보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기를 휴게해도 된다 이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역이 상식적인 일인 거죠 왜?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을 돌린다 그런데 여기 전부 그런 종류,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미국의 달러가 막 그냥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이제 막 없애버리고 뭘 할 거다 하지만 공약이 뭐냐면 Keep the US dollar, 미국의 달러가 세계에 뭐예요? 이렇게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런 유통의 모든 것들을 자주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달러가 되도록 한다고 하는 코리니시가 된다고 하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여기에 모든 나라가 뭐냐면 정말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과 이렇게 하나 되도록 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이 다시 앞장서서 미국이 중심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여태우토토토토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 나쁘지 않아요. 왜요? 미국 시민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곳이고 또 혹별히 미국 사회에서도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말, 신앙의 자유라고 할 때는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자유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마다 다 다르죠. 여하튼 이런 것들을 내놓아서 이 내용은 정말 꼭 저렇게 돼야 되는 사실은 나라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야 말 그대로 커먼 센스,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문제를 이해한 거죠. 그러나 이것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2025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대통령으로 선서를 해야지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상식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하튼 여기 25년 1월 20일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선서해야 되는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여전히 운모는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반대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앤티 트럼프 반대하고 대항하기 위한 그런 밑그림들을 전반적으로 그려가는데 특별히 뭘 하는가 하면 민주당 지도자들 통해서 법정에서 법정 싸움을 가지고 트럼프 대 재선을 이렇게 막거나 아니면 무슨 반대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캐멜라리스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 바이든을 보고 압력을 가해서 물러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게 생겼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말 화환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복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사임을 하고 캐멜라리스를 통해서 이렇게 트럼프의 취임을 좀 이렇게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어두운 시도를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찰나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 미국 제품 장거리 미사일을 쏴도 되도록 허락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 쏘았어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핵 이렇게 이걸 준비하고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지금 전운이 감돌은 유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좀 압제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은 상원의원이지만 민주당의 패털맨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은 뭐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트럼프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트럼프한테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만 내려놔라. 그만해라. 같은 민주당 내도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세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좀 깊이 생각해 볼 주제를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 미국에 새로 재선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인입니다. 본인도 자타 공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살렸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셔서 미국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는 기독교인의 대통령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가. 그럼 모든 미국인 즉 말하자면 기독교인이 아닌 미국에는 이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불교인도 있고 힌두인도 있고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모든 미국의 대통령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면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그 일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는 미국이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판편이나 같은 기독교 안에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본질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대통령인가. 그래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다양한 많은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사람들의 대통령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자들이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은 물론 다르죠. 거긴 그저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답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이 답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신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가. 유대인만의 하나님인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닌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닌가. 아니다. 그럴 수 없는 이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도 된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도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거기에서 답을 찾는다면 미국 대통령 트랄드 트럼프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기독교인의 대통령이 아니고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좀 여러 생각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지금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기독교인 미국 대통령이 기독교적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말이야 기도하는 것으로 하고 성경도 좀 갖도록 하고 이렇게 거기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인풀스하고 또 앵커리즈 하겠다. 그렇게 막 권유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장려하는 그런 모습들. 또 종교를 또 신앙을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가져도록 회복해야 된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대통령이 있다면 뭔가 그렇게 그런 위험한 것이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정한 위험은 그런 대통령에게서 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대통령을 옹위했다고 하고 그런 대통령이 대통령이 올라오기 때문에 막 박장 이렇게 막 그냥 대수하고 환호하는 기독교 자체에서 오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연되어 있는 한의 말씀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찌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을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개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1절로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더라. 그런데 새끼 한 가지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런데 제가 먼저 나온 모든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곧 죽었게 되었네 상처가 나은 자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땅에 가래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여기에 대흥 공약 가운데 나타난 20개 핵션 요약을 말하자면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미국을 만들겠다고 한 그것처럼 이 말씀을 아주 상식이 통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도 어렵지 않게 성경을 모르는 분도 어렵지 않게 아주 상식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단 말은 앞에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짐승이 하나 있었다. 먼저 한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 말고 다른 짐승이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땅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 짐승을 봤더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양인 줄 알았는데 용이더라. 성경은 늘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용은 뭐예요? 사단이고 막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왔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양은 누구의 예표인가? 무조건 양은 예수님의 예표. 제사 때 드렸던 예수님의 예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간 예수님 같은 정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모양은 예수님 모양인데 말은 누구더라? 사단의 말을 하더라.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뭐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양 같은데 속에는 뭐가 있다? 일이다. 이런 말.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색을 보면 뭐냐면 두 번째 나타난 이 짐승, 두 번째 이 짐승은 세력이 무슨 세력이라는 거예요? 용처럼 말하더라는 말은 용의 세력이라는 말이죠. 용의 세력. 뭐 그런가 안 그런가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가 먼저 나온 권서를 그 앞에 행했다. 그러니까 먼저 짐승을 위해서 일을 하네? 그러니깐 뭐라는 거예요? 이 두 용이 먼저 짐승이 있는데 먼저 짐승도 이제 우리 여기 게시록 13장에 보면 먼저 짐승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에 이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해. 먼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조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먼저 짐승도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짐승도 용처럼 말했으니까 용의 세력이오. 먼저 짐승이 용이니까 두 용의 세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합동된 거죠. 왜? 뒤에 나온 짐승이 먼저 짐승 권세를 그 앞에다. 지금 앞재빙이 오르서라 드라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합동된 세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합동된 세력이면서 세상 사람들을 미역하기 위해서 미역의 근거를 만드는데 뭘 가지고 미역의 근거를 만드는가? 이 적이에요. 불도 내려오게 하고 땅에 내려오게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 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적이란 말은 기적이란 말이고 기적 같은 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용이 이 적을 보임으로 미역의 뭘 확보해요? 근거를 확보하더라.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용이 우상을 세우더라. 여러분 우상을 누가 세우느냐 하면 먼저 짐승이 세우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짐승이 먼저 짐승에게 위하여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먼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거니까 먼저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어려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여기 다 해석이 됐고요. 땅에서 올라왔다는 말이 조금 하나 그렇고 나머지는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그런데 우상으로 뭘 하겠느냐? 말하게 하더라. 우상이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무슨 돌이 됐든 금이 됐든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바다가 됐든 달이 됐든 이렇게 눈에 가시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은 말을 하네. 말을 한다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해요? 그 우상을 가지고 우상이 뭔가 어떤 법이나 아니면 우상이 어떤 제도나 아니면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 죽게 하더라.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저가 둘째 짐승이에요. 모든 자, 작은 자나 부자에게 뭘 받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게. 이걸 매매를 못하게 해요. 왜? 우상에게 뭐 하려고? 경배하게 하는 도구로서 이걸 쓰더라. 그래서 그 짐승의 수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666이다. 666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이거 조금 살펴보면 두 번째 세력이 우상 경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이 뭣도 강요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더라. 뭣 때문에? 우상에게 강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를 사용되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더라. 그리고 이제 뭐 666이다. 이건 뭐 여러분 다 관심 있는 666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 상식으로 말할게요. 상식으로. 그럼 여기 짐승의 우상이 무언지만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짐승의 우상이 뭔지를 알면 되겠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데 우상에게 경대하도록 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게 뭔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는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말은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이 내용을 조금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두 번째 용의 시대인데 양처럼 일어나 용처럼 말하게 되는 존재예요. 이게 이제 누구일까. 이게 누구인가 한번 따져보는 거죠. 두 세력이 결국은 합동되더라.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그다음에 용 사단이니까. 즉 사단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는 말은 용이 권세를 받은 짐승이니까. 사단을 위한 우상이 되겠죠. 짐승의 우상은 무언가. 우상 경배를 위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짐승은 앞에 나온 짐승의 뭐다? 행동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짐승이 사단의 권세를 행하니까 용과 사단의 권세를 행하는 두 번째 짐승.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짐승이 누군가 이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짐승의 정체를 밝히는 일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 먼저 짐승이 누군지 알면 또 두 번째 짐승을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상식입니다. 그냥 성경이 아주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이 잘 이해하시면 성경은 아주 상식입니다. 성경은 아주 상식이라는 걸 여러분의 말씀 드리면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제가 상식으로 풀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용이 막 나오고 용 두용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이 용의 정체를 먼저 밝혀볼게요.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용이 이 앞에 나오는 큰 용은 여기 구절에는 옛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용의 정체를 옛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게시록 12장 9절에 누구냐면 큰 용이 여기 내어 쫓기는데 이게 지금 9절부터예요.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옛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온천하를 꿰는 자인데 어디로 내어 쫓겼나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했어요. 이 9절입니다. 9절에 땅으로 내어 쫓겼어.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그다음에 또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이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권세가 다 이루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니까. 그가 용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늘 참소했는데 이제 쫓겨나서 하늘에서 다시 있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쫓겨났다 그랬는가? 그냥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땅으로 쫓겨나서 저희에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마귀가 내려온 게 여기는 땅이라 했잖아요. 땅이니까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지구촌의 구성은 뭐로 되어 있어요? 땅과 바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땅과 바다는 이랑 더 넓혀표면서 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용이 어디로 쫓겨난 거예요? 이 지구촌의 이런 거민들은 땅과 바다로 쫓겨났다. 그런데 아까 읽었죠? 게시록 13장에 보니까 어디서 짐승이 올라왔어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땅과 바다라고 그랬는데 사단이 내려왔다 이 말이죠. 이 바다. 그러니까 사단이 내려온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내려와서 내보낸 짐승이니까 뭐예요? 여기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이 딸구당 맞았지요? 왜?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단이 어디를 먼저 장악한 거예요? 바다를 먼저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뭘 만들어낸 거예요? 짐승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이 뿌리여리오 머리가 일고 뿌리여리오인데 표범, 곰, 사자와 같은 짐승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은 짝이 있으니까 해석이 가능하죠. 다니엘 7장에 보면 배서살림금이 말이죠. 위에 있은 지 3년에 다니엘이 이상을 보는 사건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을 봤더니 뭐가 나면 하늘에서 내 바람이 황 하고 불더니 내 짐승이 어디서 나오냐? 큰 바다에서 나오더라. 와우. 그런데 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다니엘 7장 2절, 3절, 4절 얘기입니다. 2, 3, 4절. 나왔는데 그 모습이 어떤 짐승이냐? 마을에는 참데 표범이었고 곰이었고 사자였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온 짐승이 처음에는 사자가 왔고 그 다음에는 곰이 왔고 그 다음에는 표범이었고 열 불을 가진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바로 그 짐승이었구나. 이게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세 번 여기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결국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짐승들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그 짐승의 배후에 나와 있는 한 짐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짐승은 훨씬 정체를 알기가 쉬워졌어요. 언제 나오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됐는데 죽게 된 상처가 언젠가 낫게 됩니다. 낫게 되면 온 땅이 그에게 이렇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처음에 그 권세를 행하는데 얼마 동안 하느냐? 짐승이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더라. 42달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42달은 3년 반. 3년 반은 1261. 예언의 1위는 1년으로 해석하는 기독교적 전통이 있고 성경적 이야기에 권고해서 에스겔 4장 6절의 1위는 1년이라. 그렇게 되니까 1260년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상식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즉 소위 말하는 기원 후 어떤 한 세력이 126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세상을 그렇게 여기 말한 것처럼 보좌와 능력을 주어 가지고 참남된 하는 말을 고쳐서 이 이후에 여기 5절 이후에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글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세력이 있었는가. 어떤 세력이 1260년 동안 이 소환경에 이렇게 등장했다는 말은 인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짐승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답은 금방 내릴 수 있습니다. 중세를 암흑시대로 물들게 한 우리는 암흑시대가 누가 말해도 인류의 역사를 말하는 히스토리든 뭐라든 그 역사가 뭐예요. 1천 년 이상의 암흑시대다. 이 암흑시대가 뭡니까. 역사적으로는 왜 암흑시대냐.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모든 이성들이 이렇게 유린돼서 귀족계급들, 종교계급이나 이렇게 종교계급이 아니면 교황이 왕 자리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야말로 이 종교가 이 모든 인류의 지상권을 가지고 확보하고 그야말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인간의 이런 모든 것들이 유린권이 유린됐던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으로는 왜 암흑시대냐. 이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소 우리의 의의 태양신 예수님이 가려져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막힌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혔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건 너무나 간단해요. 중세를 암흑시대로 몰드렸던 그런 시대다. 그러면 이 시대에 최고의 주권자는 누구였다? 바디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세력이에요? 교권 세력이었다. 그때는 교권이 뭐가 됐어요? 구원의 근거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앤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번 볼게요. 게시록 13장 11절에 보면 이번에는 용이 어디로 왔다 그랬어요. 땅과 바다로. 그런데 먼저 바다로 나온 짐승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럼 이제 바다는 뭐냐? 바다는 여기 요한 게시록 17장에 보면 바다를 말하기를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열국, 만국,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건 많은 나라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짐승이, 내 짐승이 나간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다는 열국과 백성과 물이 들인 것을 의미한다면 이번에는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와. 용이 어딜 떨어졌다 그래서 땅과 바다에 화를 미칠 거라. 지구로 와가지고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다에서 먼저 시작해서 그럼 바다의 반대가 땅이라면 한적한 곳이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가장 빈번한 곳은 유럽 아닙니까? 그러나 그다음에 땅은 뭐예요? 한참 천년기가 천년이나 많은 시간이 중세가 맞춰갈 때 신대륙이 등장하네. 와우.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왔는데 거기서도 뭐가 올라와? 양처럼 올라왔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그럼 우리는 간단해지는 거죠. 이제 용이 바다를 먼저 장악하고 또 이번에는 땅에서도 용의 세력을 받은 짐승을 올려보내더라. 그러나 이 세력은 처음에는 뭐 같더라? 양 같더라. 그러나 나중에는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 천사에게 말하자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다. 그러면 바다에서 짐승이 내 바람이 불더니 올라왔다는 말은 단일 7장 해석에 보면 바람은 전쟁이다 그랬어요. 그럼 내 전쟁을 통해서 내 나라가 거대한 나라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세 유럽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유럽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핍박한 세력들이 중심된 그런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 세력들이 다 지나가면서 새롭게 뿔이 하나 나오는데 그 뿔과 여기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이 일치하는 세력이 되더라. 그러나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은 뭐예요? 새 중세 암흑기를 가져갔고 종교로서 정치적 지도적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했던 지상권을 확보했고 교권으로 교권의 우상을 세웠던 중세 암흑기에 뭐예요? 소위 말하면 교권 시대에 타락한 기독교를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기독교 세력이었는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년 사이에 로마 교황 바디간에 있는 교황 비호 6세가 프랑스의 장군 보나팔라폴레옥에 보낸 버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발렌시아 감옥으로 유배되고 이듬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했는데 그것처럼 뭐가 된 거예요? 중세에 그렇게 하늘을 쫓았고 하늘을 대항했던 교권이 꺾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교권이 머리 하나가 상해 죽게 된 거니까 죽게는 됐지만 죽지는 않아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처가 나오면 살아나죠. 그 상처가 나오면 살아나는데 결국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교권이 회복돼서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오늘날 가장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가 어딥니까? 바디간의 수장 아닙니까? 이제 여름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1789년을 기점으로 그런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됐을 때 그때 땅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있는데 그건 뭐냐? 1776년 독립선을 하고 올라온 미국이 분명하죠. 뭘 표방했어요? 기독교를 표방했죠. 그들은 와라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가지고 마사추세체변에 모여서 여기는 교황이 없는 나라, 신교에 자유가 있는 나라를 세우자 해서 그게 바로 독립선언문에도 들어가 있고 권리장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는 중세 암흑기 이후에 세계를 장악하는 한 나라가 나왔는데 그거는 땅에서 올라왔다. 바다가 아닌 즉 열국과 백성들이 없는 새로운 신대력에서 나왔으니까 미국이 분명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만 알면 되겠네. 미국이 언제 용처럼 말할까? 이게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 용처럼 말할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이 돌아가시고 열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이제 다양한 약 60년대, 65년대 이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의도적인 핍박이 시작됐고 이제는 정치적 야영을 이루기 위한 황제들의 핍박이 시작돼서 약 한 250년가량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313년 이렇게 핍박이 내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수용되는 그때까지 엄청난 핍박을 교회는 받아왔습니다. 그런 교회를 받아왔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수용해드리는 컨스탄틴, 로마의 황제의 컨스탄틴 황제를 뭐라고 말하는가? 십자가 이후의 두 번째 모세라고 그랬어요.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유대의 모세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기독교를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컨스탄틴 대제죠. 그래서 컨스탄틴 대제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독교에서는 두 번째 모세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컨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이 땅에 이렇게 와가지고 컨스탄틴 1세는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뭘 했냐면 기독교를 최초로 자기가 그리스온이라고 프로페스트 정말 공헌한 사람이죠. 고백한 최초의 로마 황제예요. 그동안 로마의 귀족들도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지만 황제로는 최초의 황제가 되었고 그는 뭘 했느냐 하면 기독교적 가치관과 문화를 이렇게 기독교적 가치관과 문화를 이렇게 다 널리 증가하는 그런 일들을 해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그가 한 일은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기독교의 모세를 불린 컨스탄틴이 가장 먼저 한 거는 그가 기독교로 이렇게 개정하면서 특별히 그가 이제 나라의 황제 완전한 독립황제로서의 굳건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마지막 여러 다양한 전투를 할 때 그가 위기에 몰린 순간에 무슨 이렇게 전승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꿈에 말이죠. 이렇게 군인들의 방패 위에 베드로의 십자가를 그려라 그래갖고 십자가 방패를 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제 황제의 자리에 무사히 오르게 됐다는 그런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하튼 그로말리마서 그가 기독교로 개정하면서 기독교 박해를 373년에 금지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브리테니카에서 기독교를 최초로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컬처를 세상에 이렇게 많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럼 기독교 문화가 뭘까 기독교 문화가. 여기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321년에 썬데이로 즉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법을 발표합니다. 이때 발표한 일요일 휴업령 때문에 오늘날도 일요일은 무슨 날이 된 거예요? 쉬는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일요일을 하십니까? 일요일 날 쉬고 공무원들로 쉬는 이유는 이때 만들어진 이 법이 전 세계를 어떻게 장악해서 말 그대로 그런 문화를 세계를 뻗뜨린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다면 325년에 그는 니케아에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만히 그리고 교회 안에 봤더니 이제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교회와는 보니까 교회가 여러 다양한 분파로 나눠져 있어요. 야 니들 왜 그러냐 교회. 분파로 나누지 말고 우리 하나로 통합하자. 교회에 뭘 의미한 거예요? 통합하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왜 싸우는가 하면 어떻게 경배하느냐를 가지고도 싸워. 왜냐하면 다양한 여러 예배드리는 원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보니까 더 큰 싸움은 진짜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크게 싸우더라. 그게 뭐냐. 알렉산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는 소위 말하는 중심지가 된 거기에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 논쟁이. 이게 기독교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휩쓸고 지나다니니까. 어떻게 경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느냐가 중심 과제구나.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 기독교 지도자를 불러서 아리우스도고 아타나시우스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타나시우스가 중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 동형 본질이다. 이런 의미의 삼위일체. 오늘날 교회가 예수정하고 있는 삼위일체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 파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리우스를 따랐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파문하면서 삼위일체를 영접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다. 황제가 이렇게 집권해. 하나가 돼서 싸우지 말고 하나 돼. 삼위일체로 해서 통일해. 하나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인양할 거 아니야. 교회가 이렇게 이미 373년 기독교 박해를 중지하면서 몰수됐던 교회의 재산들을 다 돌려줬어요. 이때 완전히 다 돌려주면서 교회의 체제와 조직을 지원하는 말하자면 사제들에게는 월급도 주고 이렇게 무언가 점검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이래서 교회와 어떻게 한 거예요? 나라의 이런 권력이 하나로 합동되는 이런 정교일치를 위해서 교회에다 재정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는 그 정교일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좋게 생각하고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320년 니케어에서 삼위일체를 교를 세우는 일을 도왔다. 그러면 굉장한 일을 한 거죠. 교회가 다 떠들지 말고 하나를 내라야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분파가 있니? 하나를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러나 교회는 이걸 받아서 정교일치를 받아서 325년 실버스타 감독 때부터 예루일을 주일로 바꾸면서 일요일이 단순한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된 거예요. 러드스데이라고 하는 주일로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일요일 예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364년에는 라우디게아 회의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라우디게아 공회에서 주일 성수 일요일을 예배일로 공식적인 예배일로 결정하게 되는 주일 성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컨스탄틴이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바뀌어지게 되는 건 컨스탄틴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고 교회는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더 무언가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538년 이후에 교회가 중세 지상권을 확보하는데 538년에 로마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대제 법전을 발표하면서 서로마 교회의 감독이 서로마 전체 지역에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된다고 하는 법을 발표하면서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교권이 이제 드디어 나라의 세속적권세까지라도 함께하는 그런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때 그런 일을 할 때 뭐가 나면 도네이션 도, 도네이션 오브 컨스탄틴이라고는 도네일 컨스탄틴의 기증서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걸 썼느냐. 옛날에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회심하고 개정하면서 그때 윤회를 많이 입어가지고 교회의 감독에게 많은 영지를 주었다. 그리고 영지 뿐만 아니라 서로마 전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황제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컨스탄틴의 기증서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내세우면서 드디어 교권이 세속권까지 확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레고리 대제 때는 교황이라고 하는 교회의 감독이 교회의 황제일 뿐만 아니라 나라들을 다스리는 황제의 자리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드디어 시작되면서 600년경에는 중세의 그런 교권 지상주의가 확보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했냐면 컨스탄틴의 기증서라는 건 뭐냐면 컨스탄틴의 교황 실버스타. 이게 말하면 처음에 라우디기아, 니케아 종교회의회 때 종교일치를 얘기하고 그 일요일을 교회로 가지고 온 그 실버스타에게 광대한 영주와 영쪽 소속권 권력을 부여해 줬다는 기록. 나중에는 이것이 그 다음에 또 9세기도 나오고 11세기도 나오지만 하여튼 교권이 지상권을 확보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이건 다 위조문서였다 이런 게 드러났지만 여하튼 컨스탄틴의 영향력은 이렇게까지 미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아게 됩니다. 그런데 15세기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런데 보시죠. 컨스탄틴은 기독교의 모세를 불렀는데 컨스탄틴은 죽은 이후에도 교황권의 지상권 확보의 오이조문서로까지 등장해서 영향력을 받쳤다. 마침내 중세교회는 누구를 자리를 찬탄했느냐. 하나님 자리를 찬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교황이 뭐예요? 나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지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제들이 용서하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나님도 용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권지상주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권지상주의라는 말은 교권이 우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교권이 우상이 됐다는 말은 교회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다. 이 말이죠. 사람을 면제하기도 하고 파문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교회가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질 때 교회가 그 교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권 우상입니다. 자, 역사에서 우리는 뭘 배워주는가? 이걸 보일 수 있어요. 핍박이 마치고 정치와 교회가, 정권과 교회가 연합하면 뭐의 길에 들어간다? 배도의 길에 들어간다. 하나님 자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는. 이 이야기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바다에 시작된 이 역사. 이 바다에서 시작됐다는 이 역사는 바로 이제 다시 저희가 지금 별미요한계시록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지금 시작할 차례인데 이제 여기 이 혀를 성경적 의미의 이 모든 이야기를 더 자세히 푸는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별미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1절로 18절에는 땅에서.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지구로 와가지고 땅과 바다는 해롭게 하고 화가 미칠 거다. 왜? 그 권세를 다 사단이 바다와 땅에서 잡아가지고 용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한 거니까 이거를 교환계시록 13장에 보여준 거예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적을 했는데 먼저 바다가 화가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화 있다. 용의 권세로 장악한 이런 것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떻게 됐다? 중세를 그렇게 하더라.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거냐? 교권호상이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볼까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정말 극적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암살 시도에서부터 그야말로 극적인 거산함. 그러면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고백할 그만큼 이건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이죠. 그러면서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하면서 분연히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세계의 거민들이 생각이 많아졌어요. 사실은 미국 사람만이 아니고 이 장면을 보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기독 그리스오인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리셨구나. 이러면서 미국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 공화당 전당대에서도 그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선 후보로 등록이 올라가면서 드디어 재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일을 보여주고 그는 뭘 말했는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 그러면서 상식이 통하는 세계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뭘 말했다고요?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일을 그는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피적같이 일어나서 세계인들이 이게 뭐지? 이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렸다. 그러면서 누가 된 거예요? 마치 컨스탄틴이 최초로 로마의 황제 가운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한 것처럼. 그러나 여기 미국은 무슨 대통령이 다 기독교인 아닌 사람 거의 없었죠. 오바마 대통령만 좀 의심스럽고 케네디는 대통령은 또 천지교인이었다. 여기 이게 공공연하게 나는 기적 중에 서퇴한다. 물론 레이건 대통령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암살 시도에서 살아나는 분이죠. 이런 굉장히 큰 이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또 한 번 똘똘 뭉쳤어요. 10월 22일입니다. 이건 라틴계 말하자면 중남미 교회 중남미 출신들의 그런 사역자들이 미국에 많이 모여서 플로리다에 모여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아직 선거 한 열흘 전에 그야말로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는 당신을 지원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게 공역이 이거니까. 우리는 당신을 지장한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28일 날은 텍사스에서 미국 교회의 유수한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여기에 이런 목사님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방송 목사님들도 나오면서 전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폭탄 기도. 젊은이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무릎 꿇고 아니면 서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여기서 그 자리에서 미국이 다시 신앙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또 뭐냐 하면 미국 사회가 많이 바꿔졌어요. 소위 말하자면 워크 운동을 통해서 또 캔슬 컬처라고 하면서 전통사회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문화들을 막 이렇게 없앤다고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도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런가 하면 무슨 조지 워싱턴 동상에 치를 하고 끌어내리기를 않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일을 하고 말이죠. 미국 사회에서 안티파 운동이 일어나지 않나. 또 무슨 그것이 연결돼서 말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폭력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셜리스트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CRT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크리티컬 레이시즘 테어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미국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 사회에 매우 중요한 학과목이 되고 과정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을 동가시켜서 지금은 길에서 성경을 읽고 크게 읽으면 붙잡혀가. 목사님도 붙잡혀가. 아니면 졸업식장에서 아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믿을 때 했다면 졸업장도 안 줘. 이런 일들 하면서 완전히 미국 사회가 망가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미국인들을 향해서 신앙이 다시 돌이켜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도 미국 변질된 사회가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말 그대로 공약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게 아니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도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도날드 트럼프를 가만히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가. 기독교의 모세라고 하는 컨스탄틴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컨스탄틴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뭐냐면 미국의 47대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나 성경을 말이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사실 지난번 여기 45대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가면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대통령 되려고 지금 교회 가서 저런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렸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 인생에 삽니다고 전당대에서 말하니까 저는 거듭난 사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건 말을 뭘 한 거예요. 그냥 역사 속에서 황제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 수가 없어 생각이라는. 그러든 그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모든 집으로 가져라. 나는 성경이 가장 내가 좋아하는 책이다. 잔뜩 갖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기도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죠. 누구 같아요. 크리스찬 컬처를 어떻게 했다고 보급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스탄틴 같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컨스탄틴 황제의 비슷한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걱정되는가. 컨스탄틴이 회심하면서 교회를 인용해 주고 인정해 주고 영접하면서 핍박이 마치고 보금 선포의 길이 더 많이 활짝 오픈됐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속내가 어떤 거는 역사적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지나간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컨스탄틴 역사가 재현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재현되는 걸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저는 컨스탄틴보다는 교회가 문제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정교회가 그리고 분열되면 되겠습니까? 하나가 대한 당연한 일 아닙니까? 또 나라가 지원해 준다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받아가지고 교회가 앞장서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의 법도 뜯어고치고 오케이 우리 그럼 주일 성소하겠습니다. 일요일을 주일을 성소합니다. 이런 뭐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주일을 안 지키고 원래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넌 유대 백성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파문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누가? 교회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근거로? 성경을 대적하는 근거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교회 권위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개혁자 시대에 마을틴 루터 때 분명히 말을 하겠습니다. 잉글쇼아트 교수하고 얘기할 때 에크란 교수도 말할 때 너의 역사로 살펴봐라. 중세 교권이 얼마나 무서웠나. 중세는 교권으로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권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죠. 때로는 칭찬하다가도 어떤 쪽에서는 위험한 대통령이다. 무슨 적글이 써야 되는데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의 진짜 더 중요한 염려는 그게 아니라 핍박이 맞추면 정교일치에 뭐가 돼요? 미혹에 빠졌어요. 과거 교회가. 당시에 기독교가. 그것처럼 지금 최대로 강력한 나라인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탄생됐는데 그가 뭘 들고 나와요? 아메리카 포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나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돕겠습니다. 이랬더니 교회가 이분에게 뭐하라는 거 막 파워그룹을 형성해가지고 맞출 어비스트가 된 것처럼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기독교 정신의 회복을 얘기하는 사람을 가지고 기독교를 뭐하는 것으로 강요하는 정책으로 만들게 한다면 그건 교회가 잘못 나오는 것이죠. 진정한 위험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강화하고 하지만 기독교를 강제하려고 뭘 이용하면 안 돼요? 정권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정교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컨스탄틴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가 세우는 그걸 가지고 끝까지 이용하잖아요. 나중까지. 그래서 교권을 확립하고 교권을 가지고 지상주의자회가 돼가지고 우상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그런 문제 아닙니까? 교회가 기도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끝까지 그 정신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이게 우리가 할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뭔가 우리 때문에 대통령 됐어. 당신 우리 때문에 된 거 아니야? 우리가 당신 대통령 만들어서 우리 말 들어야지.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말이야. 교회가 이렇게 되려면 중세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주일 성수해야 돼. 이렇게 되면 끝장나는 거죠. 주일 성수해야 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법으로 오케이 그러지 뭐 하고 그렇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을 강요하게 되면 그는 누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의미한 대통령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앞장서서 뭔가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기독교 정신을 강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강건하지만 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강제하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였어요? 사랑으로 호소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을 비겁하게 구걸하거나 애걸복걸하게 영접해 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모든 일에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이 영접하도록 호소하는 사랑입니다. 두 가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하고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굴하게 주님이 구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번에 새로 47대 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일에 컨스탄틴 황자가 했던 것처럼 귀한 일을 하고 문제는 귀한 일을 하고 교회는 그 일들을 가지고 교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를 위한 대통령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니까. 그러나 정교일제, 기독교를 위한 정권의 권권력을 어떻게 해요? 기대합니다. 누가요? 교회가. 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누구를 위한 대통령? 기독교를 위한 대통령. 그래가지고 뭐하기로 해요? 기독교를 위한 정권의 권권력을 행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라고요? 천만에요. 조만간 만약에 이 나라가 미국에서 주일성수령이 내리면 소위 말하는 일요일을 모든 사람들은 다 쉬고 완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면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 된다는 거죠. 주일성수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기독교만? 아닙니다. 기독교만, 개신교만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라우다도시. 그레이트 리셋에 지금 오늘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세계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정신들의 균보는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라우다도시의 마침에는 그 앞에는 여러 다양한 가르침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뭘 통과해야 되는가? 이건 라우다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황의 회칙에 라우다도시의 언선데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일요일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건 특별히 중요하다. 유대인의 안실같이 일요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를 치유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즉 일요일을 그렇게 만들면 세계는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세계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은 또 어서 나온 거예요. 캐토릭의 말한 캐스키디움, 캐토릭의 가르침입니다. 천주교 교리강령 캐스키디움 211888번 종교의 자유와 모두의 공동선을 존중하는 의미로 뭘 가져다 주자? 종교를 가져야 된다. 미국은 헌법에 뭐가 돼 있다 왜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모두의 공동선을 존중하는 의미로서 공동선이라는 면에서 그리스오인들은 일요일과 교회의 축일들을 법적인 성일로 인정하는 것을 당연히 추구해야 된다. 일요일을 뭘로 해요? 법적인 성일로, 예배일로. 이걸 뭐예요? 주일성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서는 거예요? 그날 경배하지 않으면, 그날에 예배하지 않으면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라의 공권력에 의해서 벌을 받거나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교권 우상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절묘합니다. 지난, 지난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2025년을 바디간에서 교황청에서 뭘 선언했는가? 대희년으로 선언했습니다. 대희년으로. 천주교회가 성경에 있는 매유기 25장에는 희년을 가지고 교회에 들여왔는데 이걸 교권으로서 다시 시작했어요. 교권을 시작해서 이제 교권이 만든 희년인데 이 희년의 내용을 잘 보면 이번에 25년도에 나왔던 희년에 대해서 뭘 하겠는가? 잘 보세요. 희년을 선언한 칙서, 이번에 선언한 거예요. 금년 12월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에, 325년에 5월에 시작된 니케아 공회. 와우, 니케아 공회가 나오네. 1700주년이 된다. 와우, 니케아 공회. 여러분, 니케아 공회는 누가 일으켰다고요? 컨스탄틴. 그런데 상기시켜서 교회 일치, 교회가 일치되어야 된다. 이거 말하냐면 캐토릭만 일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간이 되는데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캐토릭 교회와 카덜록 신자들에게 다 신현축제, 다 그리스도교 교회와 공동체들의 참여, 니케아 공회의 제조명을 원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는 다 함께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그것이 다 함께 참여하는 뭐예요? 정교, 교회 일치. 그런데 교회 일치를 하는데 컨스탄틴은 누구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교회 일치해라 하면서 나라, 니들만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이것도 같이 하자. 나라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했으니 교회도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게 어때? 이렇게 했더니 그만 예스어? 하고 땡큐하고 그날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날까지 교회가 바꾼 것처럼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년도 희년에는 이루자 이 말이죠. 그래서 2025년 희년의 선언은 320원 니케아 측령의 부활입니다. 교회 일치, 이 교회 일치 속에는 캐토릭만이 아니라 모든 개신교까지 하나. 교회는 캐토릭, 그리고 사실 여기 캐토릭 교회는 교회는 캐토릭 하나뿐이다. 맞잖아요. 사실. 종교계획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는 기독교꾼입니다. 그때는 그냥 소위 말하는 캐토릭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일치로서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하고 주일선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와우, 매우 중요한 것이 그리고 2023년 10월에 있는 신호드 여기서 뭐가 바라냈죠? 우리가 다 올투게더, 함께 갑니다. 선교를 위해서 함께 갑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뭣도 가는 거예요? 다양한 사상, 종교, 이거 다 없이 모두 다 하나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뭐예요? 23년 신호드. 와우, 25년이 무슨 날이에요? 이 세계의 교회를 희년으로 하고 누구도 참여해라, 기독교도 참여해라. 그런데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일치한다? 컨스탄틴의 가르침에 주일선수에서 일치한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강력한 통치 시스템에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나오면서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주일선수라고 하는 여기 시한폭탄 같은 그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겠다. 너무나 위험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절묘하지요? 25년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희사하다.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글로벌리즘하고는 반대되는 것 같고 어떻게 캐토릭하는 바디간하고는 등을 돌린 것 같죠? 그런데 결국 기독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통학속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결국 주일선수령을 기대하게 되겠죠? 주일선수령을 기대하고 이걸 허는 면은 누가 좋아해요? 라우다도시가 좋아하죠. 왜? 라우다도시가 원하는 마지막 가르침이 뭐예요? 주일선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먼저 주일선수령을 뭐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대통령 가, 가. 이거 해야 안 됩니까? 당신 우리 은혜 줬잖아요. 갚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이 망하는 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권 우상이 서는 것이고요. 기독교 지상주의를 바라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은 정권을 동원하여 제13장에, 게시의 13장에 멈춰짐을 세웠던 중세 우상인 교권 지상주의 우상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역사는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교회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델론서 2장 1절로 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으로 할 간과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과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구주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왜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기독교가 정신차려야 합니다. 개신교가 정신차려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유통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독교의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그리스원으로 남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개신교가 연합해서 교권 확보를 위해서 그 대통령을 푸시하고 이 나라의 정권을 푸시해서 교권 주상주의 세력으로 기독교가 탈바꿈을 한다면 결국은 중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될 것이며 중세의 반복을, 중세가 다시 중계된 상세가 살아난 바드칸의 교권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 먼저 알아서 합동돼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개신교 18장의 성취를 보게 13장의 성취를 보는 것이고 인류는 도탄에 빠지고 인류는 일곱 재앙이라는 거대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대 여러분 이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살 길과 갈 길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와를 신뢰라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저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살 길과 갈 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 먼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편이고 그래서 대통령도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해야 되고 왕은 왕의 자리에 서고 선자는 선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만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만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기별을 외치는 진정한 그리스도 참 기독교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정신, 기독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러나 기독교를 자체를 강요하고 기독교 자체를 지상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노,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시는 성대 여러분 우리 미션의 가족 여러분 예수통신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진실된 정으로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니로서 성경적 모문을 따라서 만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이지만 힘도 없고 미약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각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포근하고 친절하고 젠틀한 그런 그리스도니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저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가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함께 서시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